전남대와 조선대 재학 중인 학생들이 예비교사로 일선 교육 현장에 투입됩니다. 광주시 교육청은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1대1 개별 지도를 지원하고 교사로서 필요한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대학생 예비교사 70여 명을 각급 학교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.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대학생보조강사제는 참여학교 교원의 90% 이상이 만족하는 등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